초콜릿 남은れ 위엔 이곳은 남은 온갖 고추장 이곳은 이곳은 이곳으로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여기 5분 후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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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흠 흠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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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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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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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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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뭐하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 아이스 아이스티 그란드 탈취 그란드 탈취래 내가 이걸 해서 탈취 성공 정광아 얼굴이 어란하다 다육통 때문에 다육통 싼다고 내가 이런 거 십다만 원 받을 수 있어 야 근데 나 좀 힘들어 야 나 계단 올라와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저희는 어디 가고 있지? 왕십리 제7차 지금 5시 안됐는데 예약이 있을까? 있을 듯 브레이크 없는데 가보자 근데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2시간은 기다려야 돼? 가자 어? 여기서 우리 집 한 번에 가는 버스 있다 응 응 이건 흠당 이건 얼그레이 이건 통화하는 지수 맞는 거 같을래? 벌써 뿌리고 있어 서비스 주말 너 똑같은건가? 피아노 다 꺼렸네 예쁘잖아 밤 산책 예쁘잖아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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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오래 소리 하지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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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 아잇 아잇 너무 비싸지 않아요? 이거 어디 있어요? 음성 위치 한번 볼까요? 이게 여기 있는다는 소리 아니야?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데 형이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무단한 사람입니다 초보사인 게는 찾았다 민서의 음악쇼입니다 여기다 이 앨범 좋아 진짜 이게 저 첫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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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입장했다고 그래봐 뭐 먹지? 응 컵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어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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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건데? 소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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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해달라고 했어 네 그래? 그래? 가구도 다 파는 거고 네 이런 이런 게 예쁘다고? 이런 서랍 같은 이런 얇게 이렇게 많이 서랍 이쁘네 이쁘네 응 쎄다 안 안 입고 김 튀지잖아요 아 쓰던 거 이런 거 당근에서 팔 거 같은 그런 거 응 아 아 이쁘네 아니 근데 잘 어울려 너무 애갑잖아 그냥 잼민이 같긴 한데 예쁜데? 근데 그런 말이야 또 다른 거일거죠? 세 가지 타입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 아 가방을 쉬는데 두 개다 샀는데 또 샀는데 이거 뭐야? 우리 빨대 같은데? 아 자 이거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1000원 이거 진짜 이쁘잖아 이거 진짜 이쁘잖아 참나는데?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어떡해? 근데 빨간색 진짜 이쁘잖아 근데 가격이 상악해 근데 가격이 상악해 감사합니다 맛있겠는데? 맛있겠는데? 잘 찍어보라구 크림커피랑 당근 케이크 욕구 길가다 그냥 들어왔지 치킨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